사람이 나오는 꿈은 매우 흔하면서도 복잡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꿈입니다. 사람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상태, 대인관계, 무의식적인 감정,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 깊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람이 나오는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 문원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꿈은 매우 다양하며 꿈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역할과 꿈꾸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특정한 감정이나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꿈꾸는 사람의 내면 갈등이나 감정을 상징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꿈에 나올 경우 이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오는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의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꿈에 나오는 경우 이는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꿈꾸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오는 꿈의 심리적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사람이 나오는 꿈은 꿈에서의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별 해석을 통해 사람 꿈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종종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꿈은 그 사람이 꿈꾸는 사람의 삶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이 꿈에 자주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아직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 갈등,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억압된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낯선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따라오거나 위협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그 인물의 특정한 특성을 존경하거나 그 특성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유명한 배우나 가수가 나타난다면 이는 그 인물의 자신감이나 매력을 꿈꾸는 사람이 닮고 싶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꿈에서 나타나는 사람을 중요한 조언이나 경고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조상이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그 조상이 꿈꾸는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양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것을 중요한 징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나오는 꿈을 꾸는 실제 사례들은 이 꿈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족 구성원이 나타나는 꿈 한 여성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자주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 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웃고 있었으며 그녀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 꿈은 그 여성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직장 동료가 나오는 꿈 한 남성은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직장 동료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 동료는 꿈 속에서 그에게 도움을 주거나 때로는 그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꿈은 그 남성이 직장에서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료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오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감정,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 깊이 연관된 복잡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꿈은 다양한 상황과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꿈에서 나타나는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헌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통해 사람 꿈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내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 꿈을 해석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개인적 성장과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다리를 뻗고 누운 사람이 있는 꿈 경쟁적인 일이나 같은 목적을 가진 일에서 상대방이 승리하게 된다. 원숭이가 죽어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꿈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명예가 떨어진다. 또는 교환한 사람의 행동으로 자신의 신분의 먹취를 하게 된다. 선녀신령 또는 사람이 우물 속에서 나오는 꿈은 관청, 학원, 교회 등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거나 진리의 서적이 출간된다. 쥐가 사람의 옷을 쪼아해지게 만드는 꿈 구하는 소망사의 순조로운 성취 내지, 금전 및 이권의 풍부와 안정 등 발전이 증대되는 기쁨이 따르게 된다. 자신이 칼로 찌른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꿈 그것은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할 일이 생기거나 남의 사업을 거들어 돈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남 모르는 사람에게 매화를 받는 꿈 남녀가 사랑의 증표나 고운 선물을 주고받으며 분홍빛 꿈을 꾼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는 꿈 남에게 창피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어떤 사람과 말이나 행동을 같이 맞추어 행하는 꿈 남의 모함이나 기방 및 구설과 손재 등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팬더공 한 마리를 선물 받는 꿈 노총각이나 수총각은 아닌 밤중에 행운의 여신을 맞이하게 되고 킹크빛 결혼의 단꿈을 꾼다. 결혼, 사랑과 행복, 결합, 재물, 행제, 행운 등이 있다. 봉우를 찾다가 흙을 해치니 사람의 뼈가 나오는 꿈 논문이 채택되거나 합의증, 돈, 증서 등을 얻게 된다. 다른 사람이 따준 과일을 받아 먹는 꿈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주거나 계약이 성립된다. 고양이가 사람의 손과 발을 물고 핥히는 꿈 다치거나 교통사고로 상당 기간 고생을 한다. 악신이 동한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슴을 쫓아가서 자신이 잡는 꿈 단체 행동을 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군중 앞에 머리가 없고 수갑이 채워진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는 꿈 동맹 파업이나 단체적인 건의가 당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용하는 꿈 동업, 경쟁, 동거생활과 관계가 있는 꿈이다. 앵모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타나 말을 흉내내는 꿈 동창회, 개모임 등에서 주부 자랑 대회를 개최하여 남편, 자식, 돈, 직업, 학력 등의 자랑을 서슴없이 떠벌린다. 대자연 앞에 작품 얘기를 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건물이 무너진 꿈 막강하게 형성되어 오던 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구름처럼 모인 군중들이 미친 사람처럼 아우성을 치는 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방해하거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이 사람을 죽여서 피가 철철 흐르거나 신체나 의목에 피가 묻는 꿈 많은 이권이나 재물이 생길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 경영하는 일이 번창하고 지위의 영화와 발전이 따라서 부위를 누리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공작새가 화려하게 보이는 꿈 멋있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예술의 전당, 극장 관람을 하게 된다. 잔잔한 물결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꿈 명랑한 새아침을 맞아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다. 무사태평이다. 소의 뿔에 사람이나 짐승의 피를 묻힌 것을 보는 꿈 명의나 지위가 높아지고 가업이 번창하여 부기명예와 안정을 누리는 영화를 획득하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꾸질함을 듣고 행동을 바꾼듯이 거짓 흉내를 내는 꿈 명의나 직분에 관련된 큰 이론 및 기쁨이 생기게 된다. 까치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서 오는 꿈 반가운 소식과 사람이 찾아온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라색 꽃문의 옷차림으로 나타나는 꿈 밝고 청신한 마음으로 물 흐를 듯 사랑이 보랏빛에 젖어 찰랑거린다. 사람의 몸이 웅덩이나 깊숙한 땅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꿈 번거로운 고민거리 또는 말썽 및 자해를 겪는 피해가 발생되고 건강의 이상이나 수명에 관련된 굳은 일에 부딪히게 된다. 보리수 잎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꿈 부처님의 자비로운 사상과 참된 교리를 포교하며 많은 중생들에게 불심을 심어주고 열린 자비의 불국정토를 이룬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람들에게 축성의 성수를 준다. 교육자는 사람을 참된 인간이 되도록 학교 전문 교육과 도덕적인 인성 교육까지 철저히 가르친다. 길모퉁이에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꿈 사건이 미궁에 빠지고 길모퉁이를 돌면 다음 회로 연장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는 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작품 전시회를 하거나 발표회를 갖게 된다. 극장 관람을 한다. 집에 있는 감나무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는 꿈 사업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 겪고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 주부는 지갑 단속과 외출 및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과 돼지가 서로 어울려 놀고 있는 꿈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 재물과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많은 사람들과 물건이 넘쳐나는 상점 거리를 걸어가는 꿈 사업의 지위 및 재물과 인간관계가 모두 후전, 향상되어 번성과 발전이 따르게 되고 물건과 인파가 한산하고 쓸쓸할 경우는 장애와 군란 등 손실을 치르게 된다. 뱀의 소를 태우고 끌고 오는 사람을 몽땅 삼켜버리는 꿈 사업체 운영권, 작품, 권리, 재물을 동시에 확보한다. 사람이 주거피가 낭자한 것을 보는 꿈 사회적으로나 집안일로 얻어진 막대한 돈을 취급하게 된다. 산 정상의 물 없는 연못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아 낚시를 하는 꿈 산속에 잠복한 게릴라의 소탕 작전과 관계된 꿈이다. 윗사람으로부터 한바꼬치 받는 꿈 상, 흥정을 받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선물, 물품, 임명장, 임신 등 경사가 생긴다. 자신이 칼로 찌른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고 그것이 자기 몸에 묻는 꿈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할 일이 생기거나 남의 사업을 거들어 돈이 생긴다. 중병에 걸려 아픈 사람이 산속으로 소를 몰고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 상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나 아닌 다른 병에 걸린 사람에 의한 소유물의 상실로 그 집 재산이 소실되거나 누군가가 죽는 꿈이다. 살구꽃이 활짝 핀 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꿈 선남선녀가 만나 백년가액을 맺고 결혼식을 올린다. 상봉, 귀인, 경사 등이 생긴다. 빨간 나비가 사람의 어깨에 앉아 날개짓을 하는 꿈 승진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성공 등의 길조이다. 길거리에서 잠깐 만난 사람이 자주 나타나는 꿈 실제로 그 사람과 어떤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장착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현재의 주변 인물을 동일시하고 그것이 애착을 가지는 일거리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윗사람으로부터 튜올립 꽃을 받는 꿈 실제로 업적과 공적 사항으로 인하여 상, 훈장을 받거나 임명장을 받는다. 경사,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자격 취득, 선물 등이 있다. 장달기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우는 꿈 앞길이 밝게 열리고 가업이 번성하며 지위가 높아지고 구하는 소망을 순조로이 달성하며 영화를 누리게 된다. 천사처럼 날아다니면서 땅위의 사람들을 보는 꿈 야망이 큰 사람이 이런 꿈을 꾼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심리의 반영 비둘기가 많은 사람들 위로 빙빙 돌고 있는 꿈 어떤 군중 집회를 갖고 평화와 문화의 장을 열게 된다. 다리 위에서 사람을 기다린 꿈 어떤 기관에 부탁한 일이 풀리지 않아 고민하게 된다. 나무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꿈 어떤 기관에서 사업, 작품 등에 관해서 상의할 일이 있음을 통보해온다. 논밭에서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본 꿈 어떤 기관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과 유대를 갖게 된다. 뒤를 보려는데 사람이나 동물이 있어 배설을 하지 못하는 꿈 어떤 방해되는 일로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다. 사람이나 동물이 바위가 되는 꿈 어떤 일거리, 작품 등이 크게 성사되어 업적을 남기게 되는 일과 상관한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 인사를 주고받는 꿈 어떤 일과 사업관계로 우연히 동업자를 만나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주고받는다. 상봉, 동업, 합작해서 서입, 청탁, 계약, 결영, 합의 등이 있다. 여우가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캥캥거리는 꿈 어떤 일에 이용을 당하거나 꼬임에 넘어간다. 마음이 흔들린다. 앵모세가 사람과 같이 또렷하게 말을 잘하는 꿈 어떤 정기총회나 모임에 참석하여 위사발언을 하게 된다. 연설, 토론을 하게 된다. 머리가 흰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꿈 어떤 직무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긴 식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는 꿈 어떤 직장이나 단체가 질서정연하게 일을 처리함을 뜻한다. 사람 또는 신적인 존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꿈 어떤 진리의 서적의 연구기관, 음은 출판사에 의해서 출판되고 세상에 선전 광고된다. 누워있는 자기 발 아래 다른 사람 앉아있는 꿈 어떤 일에 진행이 안 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암시 사납고 노린내가 나는 큰 돼지가 방에 와서 갑자기 사람으로 변하는 꿈 억세고 돈이 많으며 세도가 당당한 어떤 나쁜 소문이 난 사람이 인격자인 척하고 자신의 집에 찾아올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벽돌을 날라다 단벽을 쌓는 꿈 여러 사람의 협력에 의하여 세력권, 사업체, 단체, 학문적 업적 등을 형성하게 된다. 윗사람으로부터 달리야 꽃다발을 받는 꿈 영예로운 상, 훈장이나 임명장을 받아 입시 낭명하게 된다. 재물이 들어온다. 늑대굴 속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꿈 예기치 않았던 사건에 휘말려 혐의를 받거나 모함을 당하게 된다. 친문 있는 사람에게 큐울리 꽃을 받는 꿈 예쁜 선물과 사랑의 고백을 받게 된다. 상장, 훈장, 임명장, 재물, 횡재 등이 있다. 뱀이 닭으로 호랑이가 사람 등으로 변하는 꿈 운명적 추세의 변화, 어떤 일거리의 성격 변화, 일의 성사 여부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보리밭을 매는 것을 보는 꿈 원고정리 또는 교정작업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옥황상재 신령 같은 사람이 꽃을 주어 받아드는 꿈 오라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난다. 일반인이라면 부귀와 영화를 얻을 것이다. 태몽일 경우에는 아름답고 귀한 자식을 얻는다. 방에 여러 사람들이 누워있는 꿈 외행성 질환이나 식중독으로 많은 사람이 앓게 된다. 사고, 근심이 있다. 윗사람으로부터 수선화 꽃다발을 받는 꿈 의로운 일과 업적으로 인하여 상, 훈장을 받고 명성을 떨치게 된다. 혼사, 결혼, 경사, 선물, 재물, 돈, 자격증, 행운 등이 있다. 보통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동네를 여러 번 순회하는 꿈 위에나 각종 선거에서 많은 표 차이로 당선하여 익신 출세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그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꿈 일친척 중에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불상사를 당하게 된다. 배나무 가지에 달린 배가 탐스러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꿈 자사의 상품의 우수성을 내세워 치열한 선전광고와 판촉활동을 하게 된다. 사람들을 후렴해서 행동케 하는 꿈 자신의 권세는 크며 계책이나 전략은 실효를 거둔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쫓겨 다니는 꿈 자신의 불안, 초조 억압하고 있는 본능이나 충동, 걱정거리가 누군가로 표현되어 자기를 쫓아온다. 자신이 내준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는 꿈 자신의 사업장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다. 사람 방위 공등이 뒹구는 꿈 장소, 직장, 세력 등이 여러 번 변동되거나 세인의 이목을 현혹시킬 일이 생긴다. 남 모르는 사람에게 안개꽃을 해주는 꿈 재물과 돈이 나가고 남을 위하여 공사함으로 큰 산업을 쌓게 된다.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나 웅성거리는 꿈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는 등 기쁨을 얻게 되며 인적이 없고 길거리가 조용하고 청막할 경우에는 금전의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한다. 학위 마당에서 사람과 노는 꿈 재주가 비상하고 귀하게 될 아들을 낳는다는 태몽이거나 지식인과 접하게 된다. 물체나 사람이 서로 부딪히는 꿈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일이 쌍방간에 합이 되거나 성서된다. 바라보고 있는 산이 용이나 허랑이 사람으로 변하는 꿈 정치가 권력가 사업가로서 큰 세력을 잡는다. 무너진 도로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수리하거나 새로 다리를 놓는 꿈 재반 행사와 목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부귀명예와 안정을 누리게 된다. 산 정상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굽어보는 꿈 좋은 직장을 얻거나 높은 직위에 올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된다. 어떤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나자고 재촉하는 꿈 중병 내시사고 우한 등 불상사의 징조이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돼지를 놓고 흥정을 하는 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기, 예산을 심해 입법 등 긴급회의를 갖게 된다. 경제계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가정에도 정기가족회의를 열어 가정경제와 가사 문제를 다룬다. 흥정, 상거래가 있다. 윗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지나친 과욕으로 직장에서의 명예가 곤두박질한다. 다른 사람의 책상과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꿈 지의나 사업 등의 좋은 기회와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금전적 안정과 명예에 연관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여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꿈 질병이나 우한, 손재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과 거적이나 해진 방석 등을 깔고 앉아있는 꿈 집안에 굳은 일이 생겨서 손재나 우한을 치르든지 말썽과 장애 및 채모를 다투어 나눌 일이 생기게 된다. 고양이가 사람의 바지 가랑이를 물어뜯는 꿈 처음에는 좋은 듯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매우 불길하고 위험을 겪게 된다. 다른 사람을 흉기로 찔렀는데 피가 나지 않는 꿈 추진하던 사업이 성사되어도 큰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다. 윗사람으로부터 양배추 하나를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곱고 예쁜 딸을 낳는다. 명예, 임명장, 자격증, 상장, 훈장,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식복 등이 있다. 임산부의 꿈에서 온순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앞에 서는 꿈 태몽으로 지극히 선량하거나 온순한 성격에 아이를 출산한다. 뱀을 난도질환이 하반신에 피가 나면서 사람으로 반한 꿈 태몽으로 태아가 여아로 중년에 병들어 하반신 마비를 가져오거나 덕행을 쌓아 칭송받는 여자가 될 것이다. 산삼이 모자를 쓰고 산봉우리를 향해 솟아있는데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본 꿈 태몽으로 태아가 장착 훌륭한 법관, 변호사, 의사, 광고 사업 등을 하게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을 뜻한다. 윗사람으로부터 수국을 받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선물, 제복, 경서 등이 있다. 자신보다 더 큰 돌탑층대 성축도를 거뜬히 옮기는 사람의 꿈 항문상 또는 정치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다. 산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 험한 산에서 어떤 사람이 조난당했다는 기사를 읽게 된다.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한 쌍의 원앙세를 보게 되는 꿈 헤어진 부부가 다시 만나게 되거나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선은 대기를 하여 행복하게 됨을 예견한다. 산에서 꽁의 알을 발견하거나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얻는 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에서 진급되거나 훌륭한 아이디어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는 신기하고 희귀한 북복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하여 세상에 드러낸다. 사무실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는 꿈 현재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거나 이직과 전직으로 자리를 떠난다. 사자가 사람의 몸에 다가와서 혀로 앓아주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협조를 얻어 성공하게 된다. 행운이 있다.